그럼. 그럼 정말 사랑이라도 한다는 거야? 미안하다, 윤석열. 아니, 미안해하지 마. 네가 이럴 수록 난 네가 더 포기가 안 되니까.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야? 너 혹시 어제 그미 씨 만났냐? 어? 어제 나 만나고 그미 씨 만났냐고. 그미 언니가 그래? 나 만났다고? 만났구나, 너. 어, 만났어. 왜? 만나서 뭘 했는데? 왜? 나 만났다는 얘기만 하고 내가 뭘 했는지 말 안 하든? 말해, 만나서 뭘 했는지. 너랑 잘해보고 싶으니까 네 곁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왜?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내? 네가 뭔데? 근데 나 금희 언니한테 거절당했어. 안 떠나겠다 그러더라. 그럼 된 거 아니니? 나 이제 너랑 친구도 못하겠다. 먼저 끊을게. 야, 주상훈! 야, 주상훈! 야, 주상훈! 아, 왔어요? 지금 점심 먹는 거예요? 아휴, 네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뭐,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. 근데 혼자 먹는데 음식을 두 개나 만들었어요? 두 개 다 먹고 싶어서요. 같이 먹을래요? 네?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다면서요. 그럼 점심 제대로 안 먹은 거 아닌가? 같이 먹어요. 혼자 먹긴 많아서요. 저 점심 제대로 먹었는데 어쩌죠? 그냥 혼자 드세요. 금희 씨.